춘천 레고랜드 주변 개발을 맡은 중도개발공사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땅을 새로 팔기는커녕 수년 전에 판매했던 땅값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자구책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주변의 상가 용지입니다. 중도개발공사는 2020년 이 땅 3만 4천 제곱미터를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값 400억 원 가운데 240억 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축 허가가 나면 두 달 안에 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7월 건축 허가가 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개발업체의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잔금으로 일부 쓰고 이럴 계획이었었는데 잔금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바로 옆의 땅도 420억 원 중 250억 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숙박시설 용지는 매매 계약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내년 초 땅을 담보로 빌린 빚을 갚겠다는 계획도 삐그덕거립니다. 당장 4, 500억 원 정도가 드는 주변 지역 개발은 엄두도 못 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일대에 내년에 유적 공원과 유적 박물관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자금난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 중도공사의 부채는 2,500억 원.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길어지면서 자금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구책은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강원도가 여러 방안을... 이에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강원도의 추가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